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습니다.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인데, 2년 전 연속으로 미사일을 쏠 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달라진 건 미국의 태도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우리와의 약속을 깬 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또 쐈습니다. 고도는 25km, 비행거리는 220여 킬로미터로 이틀 전 발사 때보다 더 낮게 날고 거리도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틀 전 북한이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했던 발사체와 유사하다고만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이후 벌써 다섯 번째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 회의에 참석하느라 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도발로 상황을 2년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은 모두 11번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그 중 3번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제 타격까지 검토했던 미국이 지금은 뒷짐을 지고 있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대북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저도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해 우리 안보만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기상캐스터 underneath